송형일 광주시의원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제8대 광주시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송형일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,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사회적 악재를 배려한 의정활동이 높게 평가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한편 우수의정대상은 1년 동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익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.